여기 옥소바니라고 샤베샤베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샤베샤베 스키야키 옥소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식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들어간 입구는 이쪽이구요 리더스케어 마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주차장이네요 이제 옥소바니 거의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이거든요 내부 분위기 밑으로는 차라미스 가고 위로 반도인데 이쪽에 여기 테라스가 있네요 테라스 고기 나오기 전에 이따 육식되어 오는 중이고 소스는 3가지 나오네요 마채 여기 놓고 고기 나왔습니다 고기 주차장이무와 우주밍이 여기 두 개 넣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개 넣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도 먹어봐 아 여기? 여기가 안주 공유 軸을 먹었으면 재미있어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을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을때 오늘의 저녁의 저녁때문에 매일 저녁때문에 칠리 소스, 참깨 소스, 와사비 소스 칼국수 나오네 한꺼번에 다 찍어버렸어? 이렇게 밥을 비벼서 홍물 가득 이제 좀 갈아주자 여기 엄청나게 보글보글 끓는다 고글보글 끓는다 밥이 이제 죽밥이네 죽밥이네요 이렇게 돼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국수 먹고 이제 죽밥까지 고글보글 끓는다 고무판이고 여기는 칠판인데 연결 부위가 없어요 저쪽이 지금 버튼이 있고 약간 독특하네 자 이제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맛을 낼다 고글보글 끓는다 탕후라이비 고글보글 끓는다 고글보글 끓는다 고글보글 끓는다 고글보글 끓는다 고글보글 끓는다 이제 죽밥 마무리 밥입니다 다행이네 감사합니다.